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전된 교수도 여러분들 만나볼 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노셨어요? 아우 굉장히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인데 아우 굉장히 좋은 학교네요. 그쵸? 아 너무 재밌는 거 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 재밌게 노셨으니까 저랑도 재밌게 노셔야죠. 그쵸? 네! 이왕 또 이렇게 제가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제 곡들 또 웨들링을 얻어서 신나는 곡도 띄워놓을 거예요. 바로 이어서 가치원 대학교 업투청! 이라는 곡 띄워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굉장히 보통 해가 해가 지기 전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흥이 마음껏 올라오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아우 가치원 대학교 굉장히 파이팅 넘치네요. 네. 분위기 너무 좋고 오늘 아니 제가 한 몇년만 더 젊어서도 같이 놀았겠어요. 저거 뒤에서 굉장히 부럽네요. 바로 이어서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가장 최신곡입니다. 잘가라 라는 곡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어서 잘가라 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니 제가 봤을 때 오늘 약간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다쳐내고 잘 놀아요 그죠? 아 그래서 보통 축제가 아닌 그런 곳에서는 이제 세 곡 정도 하고 올라가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한 곡을 어떻게 더 할까요? 그러면 일단 한 곡을 더 할텐데 여러분들께서 따르륵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따르륵을 하는 곡 띄워드릴거에요. 자 이 곡은 아마 유튜브 영상이나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추임자를 같이 좀 넣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따스하지마 요렇게 한 번 더!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따스하지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내 따스하지마 이 정도면 될게요. 자 남자 버전 용초류보 버전은 내가 니 오빠야 여자 버전은 내가 니 누나야라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니 누나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해볼게요! 따르륵 따르륵 내가 니 누나야 너무 좋네요 어떻게 마지막 곡 그러면 따르륵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우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끝나면 한 곡 더 해야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죠? 그러면 마지막 인사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긴 하지만 따르륵이라는 곡 일단 먼저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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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에서 여러분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 저 불한창만 마실게요. 아 약간 그 오늘 날씨가 좀 습하네요 그죠? 네! 아 괜찮아요. 네! 아 진짜 힘들어요! 아 너무 잘 하세요! 아 다하네요. 아 다하네요! 아 다하네요! 아 다하네요. 아 다하네요! 아 다하네요! 아 다하네요! 으흐흐흫! 아 다하네요! 으흐흐흐! 아 다하네요! 고기맨? 아니 뭐! 뭐 진영완네일의 진영우나의 곡 중에 혹시 뭐 이 곡을 꼭 좀 듣고 싶어요! 부기맨? 부기맨? 아 부기맨이라도 왕곡을 안 불러서 좀 됐어요. 높아가지고 한 곡 다 부르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부기맨 우연가 너희 약간 리버그 좀 넣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부기부기부기맨 나를 원한다고 해요. 이렇게 애착하면 애착하면 안 돼요. 또! 또 어떤 노래 들으세요? 사랑은 거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사랑은 거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은 거 참 좋은 거래요. 90도는 못 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앵콜곡 깨워드리기 전에 그래도 그래도 오늘 또 가천대학교 또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넣어달라고요.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한 번 더 해달라고요. 똑같은 거 하면 굉장히 지실 텐데 그럼 여기는 너네 때문에 기분 좋아? 가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앵콜곡 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는 거 같으니까 가천대학교에서 얘가 제일 잘 놀아 한 번 가볼게요. 음악 한 번 주시겠어요? 신나는 음악 한 번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사실 이런 게 또 우리 이병 감독님한테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버즈님한테 박수 한 번 주시고요. 신나는 클럽 한 번 틀어주세요. 오 근데 날씨가 약간 후덥지긴 하네요. 그죠? 자 제자리에서 가천대학교에서 은근을 잘 잘 놀아 이만클률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볼게요. 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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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